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틀 후에 숨진 인천의 고등학생, 부검 결과 백신은 사망 원인과 관련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숨진 학생의 몸에서 치사량의 독국물이 검출이 된 사안이 드러났는데, 왜 이 학생이 세상을 떠났는지를 놓고 지금 경찰과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17살 고등학생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에 독감 백신을 접종을 받았고요. 이틀 뒤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질병관리청 부검한 결과 사인이 접종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학생 몸에서 나온 독국물,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숨진 이 학생은 지난 10월 14일 12시에 개인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16일 날 오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유가족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몸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 혹시 백신을 접종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사량의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다. 일단 정부 입장은 결과적으로 A군의 사인과 백신 접종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출된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염 이것은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이죠. 그래서 많이 아실 텐데, 햄, 소세지, 육가공품의 색깔을 약간 선홍빛으로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독성이 상당히 강하고, 바람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량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해서 약 4 내지 6g 정도를 만약에 섭취하게 된다면,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부검 결과 치사량의 이 물질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떤 이유들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지난번 18일 날 시신을 부검을 할 때는 1차 시신 부검에서는 4인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정밀 조직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타살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A군의 몸에서 아질산 나트륨이 치사량 이상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이한 것이 A군이 사망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질산 화물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현재 경찰에서는 구입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이 조금 더 있으면 경찰의 어떤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경찰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이 숨진 학생의 형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남겼는데, 유족 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실 보면 지금 경찰과 유족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청천병력이죠.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성적 같은 경우도 정교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대학 입학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 코로나19와 연관돼 가지고 그것을 걸릴까 봐 마스크도 KF80이라고 하는 이상 착용을 하고, 굉장히 몸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올 때도 아주 밝은 모습으로 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자살로 결론이 나는 것은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던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유가족 측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유가족 측에서는 독감 백신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아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유가족들에게 브리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하거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질병관리청에서 이러한 브리핑 전에 사전 연락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